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! 또 오셨네요! 고마워요! 오, 감사합니다! 어? 사진 찍어달라고요? 음... 다시 오세요! 또 와요! 오케이 밥은 먹었어요? 아! 오케이! 다음에 또 봐요! 바이바이! 다시 만나요! 안녕? 응... 밥은? 아, 그렇구나! 아, 저희들이 일본에 결혼할 거 알까요? 2018년... 2018년에 일본에 결혼하자! 바이바이! 저 주는 거예요? 나랑 좀 닮았나? 오우! 감사합니다! 오케이! 아, 근데 진짜 감사해요! 나랑 똑 닮은 것 같아요! 다음에 또 봐요! 아, 저는 한국인 강원입니다! 저는 나루토 원피스를 좋아해요! 아! 안녕! 아, 응! 잠시만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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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오랜만이다! 응! 사인해줘야 되겠네! 오랜만이니까! 잘 지냈어? 어떻게 살 빠진 것 같다? 밥 좀 잘 먹고 다녀! 알지? 안녕! 조그맣게 그러면 불러드릴게요!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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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맘밤이야 대박! 이번에 맘밤이야 대박이에요 맘밤이야 대박입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아 눈이 너무 예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? 제 마음속에서 오셨다고요? 아 제가 근데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어때요 똑같죠? 귀엽긴 하다 사랑해요